안녕하세요.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그리고 CCM 가수 배다혜입니다. 김진태 전자사님께서 찬양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. 저도 곡도 들어봤는데 굉장히 은혜로웠고요. 그리고 또 남다른 사연을 갖고 찬양사역을 시작하신다고 들었어요. 더 많은 이에게 위로와 감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더 많은 이들에게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도사님 되시길 응원하겠고요. 여러분들 많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